이게 종이꽃입니다 요거 만지면 바시락 바시락 소리가 나요 근데 지금 여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만지면 안돼요 요 꽃잎을 문지르면 소리가 사과차고 나요 그래서 종이꽃입니다 다른 이름은 로단대입니다 추위가 엄청 강해요 올 5월달까지 피입니다 이 꽃말이 영원한 사랑입니다 요렇게 잘 가까놨네요 저 들어가 보지를 못하겠네 사람들이 바위 찍어도 되는데 그러면 뭐라 그런다 여보세요 종이꽃 요단대 이거 만지면 사과소가 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어서 만지면 안돼요 지금 이거는 꽃 양상추고 이거는 빨리 푸는 수산하네요 도단해 도단해 감사합니다.